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박 사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 ENT를 거래 과정에 끼워넣는 등 수십억 원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원심은 그룹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진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.